내가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배울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코드를 구성을 하고, 조를 세팅한다거나 공부를 세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욕심만 좀 있으면 사수분들께서 세팅할 때 관심 있게 보면 가능하거든요. 오퍼레이터에서 엔지니어로 거듭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조건가치예요. 조건가. 이걸 배우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취직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배우려고 마음먹었으면, 회사 생활을 하면 안 돼요. 회사는 여러분들 개인 개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익을 창출시키는 집단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학교나 학원에서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막 데려와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좀 해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사수가 마음이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일을 하다보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요. 일요일 날은 쉬어야죠. 나도 사람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따로 시간 내서 가르쳐줄 수도 없고 또 일과 시간에는 일과쁜데 언제 그래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사수 분이 안 가르쳐준다? 이거는 불만을 이야기할 때 절대 아닙니다. 무 업체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직원들 나한테 들어오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회사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배울 게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안 배우는 걸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배우는 사람만 있어요. 배운다는 거는 따로 다른 거 없어요. 학교에서처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처럼 내가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러면 불만만 쌓여가요. 그러려고 하면 뭐냐면 내가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배울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배우는 방법,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학습 방법인데 내가 스스로 내가 공부할 걸 찾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내 공부를 찾아서 내가 하는 거 이거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 이거예요. 내가 배울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학조를 결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부를 세팅한다든가 공부에 이렇게 큐세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키나무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돼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건값입니다. 정말 엔지니어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건값.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이제부터 깎았는데 이 제품은 재질이 S45C 재질입니다. 사이즈는 약 150파이로도 돼요. 그다음에 깎아내는 두께는 4.35mm를 깎아내요. 그러면 이거를 얼만큼의 양을 얼마씩 깎아낼 것인지 공부가 절삭 속도는 얼마로 갈 것인지 회전은 얼마로 줄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오롯이 사수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절삭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차단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준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실 가공에 필요한 이런 조건값들은 사수군의 머릿속에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문 열고 제품을 넣고 녹색 버튼 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깎을 때의 조건값들 지공공으로 가서 지공1로 내려오고 막 깎고 어쩌고 지공1로 돌리고 지공3로 돌리고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필이 진짜 이 기계가 부서지더라도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의 속도로 돌리고 얼만큼씩 얼른 속도의 비속속도로 가면서 짤을 것인지 깎아낼 것인지 이거예요. 이거는 소재의 크기마다 소재의 지질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45C SCM440 간혹가다가 SK61종 그다음에 스텐레스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해요. 그때마다 다 틀려요. 가공이 다 틀려요. 심지어는 어떻게 틀리냐면 이 기계에서 하는 것 틀리고 저쪽 기계 저기에서 하는 것 틀려요.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에서 깎을 때 절삭값, 조건값하고 저 큰 기계에서 할 때 조건값이 틀려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수님 머릿속에 있는 그 자료들과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발췌해야 돼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들만 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데 이 기계 있잖아요. 이 기계에 있는 그 조건 데이터값은 이 기계만의 조건값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안 맞아요. 100% 안 맞는 건 아니죠. 그래도 기준치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일 때 대처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만약에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 분량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 중요치수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이런 본체에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건데 쌓다머리다 보니까 이 상대물과 이 치수를 똑같이 맞추면 안 들어가요. 조금만 삐뚜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차를 얼마로 주는가 그 공차를 얼마까지 주는가 이런 부분들 공차를 어떻게 맞추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거예요. 막연하게 안 가르쳐 준다. 나는 여기서 배울 게 없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풍국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값입니다. 이 조건 값들을 많이 배우세요. 많이 보시고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유심있게 보시고 관심있게 필요하면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내 걸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셔가지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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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